2020년 6월 25일 어? 6월 25일이니까 6.25네 가슴 아픈 역사 시작!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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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봤는데 방금 하얀 손 같은거 여러분들 방금 뭐 봤어요? 하얀 손 같은거 하얀 손 Cape 하얀 손 하얀 손 잠시만요 잠깐만 누구세요? 여기 왜 이렇게 기운이 있어야 돼 갑자기? 잠시만요 거기에 누구 있어요? 뭐 있어요? 여기에? 뭐 있어요? 여기에? 깜짝이야 깜짝놀놀 아..잠깐만.. 뭐야.. 미치겠다 진짜.. 어? 거긴 누구..? 하지 마세요 진짜 거기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잠깐만 잠시만요 방탄소년단 마이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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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잠시만.. 또치즈니스 욕싱 잠깐만.. 얘들아 나 지금 생각 좀 주라 진짜 미치겠다 나 이거 진짜 돌았다 나 잠깐만 차에 부적 좀 가지러 갈게 잠깐만 얘들아 부적은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일단 혹시 몰라서 갖고 온 것 뿐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부적은 혹시 몰라서 가져온 건지 태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일단 최후입니다 최후 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 제가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 그냥 제가 그냥 둘러보고 나가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 그냥 둘러보고 나갈게요 응? 응? 저기 가봐 하지마 하지마 누구..? 하지마 응?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십니까? 아줌마? 혹시 아줌마.. 잠깐만요 혹시 저한테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혹시 거기 계세요?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저한테 qualification 혼성 어흥.. 어흡.. 잠시만.. 제발 그만 좀 합시다 진짜 뭐야? 뭐야? 또 배터리 왜이래? 배터리 왜이래? 지금 배터리 왜이래? 뭔 소리야? 아... 아씨θ... 아.. 미쳐버렸어.. 미쳐버렸어..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미쳐버렸어.. 구독! 좋아요! 알람쇼짱 부탁드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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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y.. 멘.. 멘.. 이번 글쎄..